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셀트리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 라고 붙였는데요. 그냥 좀 재밌게 붙여봤습니다. 전일 20만 3천원에 셀트리온 매수 하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닥터케이가 또 셀트리온을 중점적으로 방송을 계속 해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상당한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송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되어 있는 방송들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닥터케이 구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구독은 하고 있지 않다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분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보면 셀트리온에 대한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방송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분석해왔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느냐. 여기 날짜. 그죠? 그리고 여기 날짜. 그리고 여기 날짜. 그리고 여기 날짜를 체크해 보시고 여기 이후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그 이전의 상황들 너무 길기 때문에 간략하기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국민주의에 가깝게 바이오주의 열풍을 타고 상당한 폭 상승을 했고 상당한 수익을 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좋다 이겁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성장성 미래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충분히 수익을 이루고 난 이후에 잘 또 청산을 하고 차익실현을 잘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 주식투자의 마무리인데 자 밑에서 투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 좋았다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38만 5천원이라는 가격을 찍고 내려올 동안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고 내 가격이 2만 5천원에 샀다 뭐 7만원 샀다 10만원 샀다 주식은 중장기야 아직도 길게 길게 더 투자를 하면 더 성장성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여기 위에 38만 5천원 인근 여기 꼭대기에서 팔지 못하더라도 추세가 꺾이는 여기 한 30만원권에서는 팔고 나왔던 게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이 발생하거나 또 다른 좋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예전에 저점 매수를 잘 했듯이 그러한 매매는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느냐라고 한번 반문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식이란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 모멘텀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셀트리온이 그죠?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이오시밀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허주마, 트룩시마 그죠? 뭐 등등 하나 더 있는데 그죠?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그죠? 그 3개가 있는데 참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그죠? 그것이 미국의 임상통과를 하고 유럽의 수출길이 열리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곽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그냥 여기 대충 볼게요 10만원권 아닙니까? 2007년 중반에 10만원에서 1년도 안되서 38만 5천원이면 280% 2.8배가 오른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출렁출렁 합니까? 대주주인 테마세기 블록딜이 나오고 그죠? 그 이전입니다만 그것은 그 이후입니다만 그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 이전 상장 나오고 등등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자 닥트케인은 기업을 분석을 집중을 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차트의 상황을 보고 주가의 흐름 내지는 감도를 세기를 보고 매매를 하는 차트 위주의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우상량 할 때 매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처지게 되면 이제 이 주가가 강한 상승세가 좀 무너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좋습니다만 맹신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인근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려면 처음에는 기대감, 모멘텀 때문에 상승을 했다면 그 이외에는 실적이 뒷받침 돼 줘야 되는데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그죠? 주당 순익 이런 부분들을 대입했을 때 그만한 영업이 잘 이루어졌느냐 실적이 나왔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적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부진하다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8만 5천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20만원까지 왔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거의 반토막 인근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반토막 조금 안됩니다만 그죠? 반토막이 넘어섰네요 그죠? 40만원이 돼야 20만원인 반토막인데 38만 5천원이니까 그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테니까 그렇다면 방송 중에 저하고 설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댓글로 저한테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2만 5천원을 사서 나는 뭐 보유하고 있다 38만원을 끊고 적당하게 다시 들어가고 하면 안 되느냐 38만원을 끊는다는 건 무리가 있었겠죠 그죠? 여기 처지는 추세가 무너지는 30만원권에서 그러면 차이 실현하고 그 다음 기회를 노려봤으면 더 잘하는 매매 아니냐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중장기 투자가 과연 좋은 투자냐 그렇게 저는 되먹고 싶다구요 그래서 닥터케인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이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 안 되는 권역이다 31만원이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여기 당시에 셀트리온이 시총 3위였습니다 자 8,9,1 올라갔는데 시총 3위가 그리고 십 몇 퍼센트 올라갔는데 31만원권이 이전에 저항권이다 그럼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겠느냐 조정을 받아도 받을 거니까 적당히 차익실현하고 가시라 30만원 31만원에서 밀리는 30만원 가면 안되니까 차익실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매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린게 9월 20일입니다 그 방송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설정 시작되죠 뭐 그 다음날 약간 안 빠지는 듯하니까 빠졌냐면서 뭐 그렇게 태클을 걸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31만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죠? 그리고 이날 이제 매수하자 그럽니다 이날이 11월 15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감리한다는 뉴스 때문에 바이오주쪽으로 셀트리온에 더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딱 판다고 미리 방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8% 먹구요 끊어내고 다시 이날 다시 재매수한다 그럽니다 아침 방송에 다 했습니다 이날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께 검증하시라고 날짜를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겁니다 한번 검증해 보시라구요 저는 생방송을 2년 하고 있는데요 그죠? 전부 녹화를 다 해놨어요 이 방송에서 사 해가지고 8% 바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냥 지나가서 녹화방송 혼자서 한게 아니라 실시간 방송에 다 사라고 리딩을 하는 방송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마자 8% 날아갑니다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왜 사고자 하는 근거들을 다 된다구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매매하다가 1.5% 손절하고요 그냥 그 이후로 한번도 사라고 이야기 안하다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20만원 깨지면 20만 3천원 샀습니다 20만원 깨지면 손절한다 해서 손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0만원 확인하는거 보고 19만 3천원 깨지면 아 손절할까 하고 한번 더 가진다 하고 다시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 20만원 19만 3천원이 지지하려는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죠? 한번 손절했고 다시 들어가서 먹어냅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 이제 저항때니까 매도하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번도 사자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추세니까 단기 박스권 박스권이고 그죠? 박스권에서는 저점매수 고점매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썼다 그리고 완전 되돌려 내고 나기 전까지는 아 될로니까 관망하자 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분석들을 내니까 셀트리온을 아주 사랑하는 강성추주 여러분들은 저에게 심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을 하니까 상당히 싫으신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손해보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데 대한 제가 억하심증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냥 장밋빛 아 기대감으로 그냥 보유하고 계십니다 고점에서 사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일부 특정 사이트에서 말하는 50만원 100만원 간다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들고 계신 데 대한 고통을 받고 계신 데 대한 저는 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고 아 정말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시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지 제가 셀트리온하고 무슨 억하심증이 있습니까 저도 들어가서 많이 먹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아 공식적으로 매매했던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고 제 생각이 틀렸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아 설득력이 있다 싶으시면 앞으로 제 방송을 조금 아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을 해달라 그런 아 아 목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20만 3천원에 음 종가권에 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아 확률은 반반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20만원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19만 3천원권에 지지는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지지라기 보다는 자꾸 여기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저점을 그렇다면 한번 휘청걸릴 때 여기를 뚫고 내려가 버린다면 여기를 뚫고 내려가 버린다면 여기를 뚫고 내려가 버린다면 하락 추세 중에서도 삼각 수렴에 가깝게 그죠 주가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더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비교적 더 나은데 박스권 하단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고 완전한 하락 추세입니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다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아시죠 준구 반가 반가 주식을 조금만 공부하셨다면 우리 배준구 선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준구야 이게 상승 추세니 하락 추세니 완전 하락 추세 아닙니까 준구도 들어갔던데 준구도 해당이 되겠네 그러면 준구도 셀트리온 때문에 닥터케이를 만났으니까 20만원을 지지를 한다면 반등 나올 수 있으나 닥터케이는 단기적으로 21만원과 21만6천원 볼린지 밴드 여기까지를 1차 목표치를 삼으셔라 그 2차 목표치는 22만원 껀데 여기 단기 박스권이니까 그렇게 노려보고 매수를 한 것은 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반반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의 조건이 있죠 매매 기법 중에 박스권 매매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바이오 섹터를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지금 현재 지수 잠깐 보러 갑니다 지수가 현재 강한 어저께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들이 갔느냐 자 여기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 몇 종목은 가볍게 상승하고 특히 삼성자 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부분들이 시총 상위 아닙니까 현대차도 비교적 시총 상위거든요 밑에 있는 권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는 셀트리온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수수색 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바이오가 같이 출렁거리고 전일은 신라젠의 악재 때문에 출렁거리고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조금 반등조짐 나오다가 출렁거리는 영향 때문에 어저께도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남북경역 어저께 또 북한에서 안좋은 뉴스들 더 서로 대립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휘청거렸거든요 지수까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 그 승리 그리고 정준영 사태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안좋습니다 그죠 수소차도 휘청휘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일 그에 비한다면 중국관련 면세점 화장품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업종 대표주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티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이런 부분들이 시총 상위권이 있는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전일 코스피가 0.95% 가까이 상승한 것에 비한다면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월요일날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약간 주춤한다 하더라도 많이 올란 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못 올라간 삼성전자라든지 셀티론 같은 부분이 반등 내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메카니즘이 발동된다면 셀티론이 셀티론이 반등도 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반반이라 그런 겁니다 추세상으로 보면 하락추세 전형적인 하락추세에 완전히 힘없는데 거래량도 거의 없어 많이 없어 평소보다 강하게 뜨는 거래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장대양봉에 거래가 막 실리고 해야 되는데 참 예전에 시청 3위 종목이었는데 잡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잡주라니까 듣기 싫으십니까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이게 시청 3위 종목의 움직임입니까 그냥 개별 잡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 간의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 공매도 세력과 개인 주주들의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투자자 군들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개별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매수를 할 수 있을만한 기준으로 삼았던 박스권 하단 을 지지 할지도 몰라 라는 그죠 여기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할지도 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도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먼저 기분좋게 2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하락 추세 유지중이기 때문에 이평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볼린지 밴드 상단 무슨 역할을 한다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1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만원 권대 올라갈 때 강하게 강하게 양봉을 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양봉을 세우면서 반등이 논다면 very good 그리고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윗골이 막 달고 아니면 갭상승 이런 식으로 갭상승 했다가 팍 밀리고 한다면 21만원 21만 3천원권에서 매도하시기를 차익실현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자 시나리오 말씀드립니다 강하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치고 올라간다면 홀딩 밀리는 조짐 가볍게 보이면 차익실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면서 22만 2천원까지 노려볼 수 있고 그것은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갭상승했거나 상승하다가 대밀리는 조짐이 보이면 이렇게 윗골이 달거나 갭상승했다가 밀리는 조짐 보이면 21만원과 21만 3천원에서 적당히 차익실현하셔라 5% 아닙니까 그죠 그럼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셔라 그것은 좋은 케이스 만약에 안좋은 케이스 추가 상승 반등할 줄 알았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밑으로 깨진다 20만원이 깨지면 29만 3천원 아니 20만원 깨지면 19만 3천원 저점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밑으로 더 빠지는 안좋은 상황이 생기니까 20만원 적어도 마지노선 19만 3천원 19만 3천원까지 용인한다면 5% 손절이거든요 조금 빨리 대응을 한다면 20만원 붕괴 되는 거 보면 비중을 줄여나가시고 19만 3천원 붕괴되면 완전 다 손절하셔야 된다 라고 확실하게 의견을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의견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가족 아닙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분식회계 논란 아직까지 마무리 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구야 들은 거 있니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채팅방 회원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 실적도 안 좋게 나왔다 그렇다면 모멘텀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죠 그리고 악재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대주주인 테마색이 자꾸 자꾸 팔고 나가고 있다 그런 안 좋은 악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바이오 쪽을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조용하다 바이오 쪽으로 육성해야 되겠다고 2월 10몇일입니까 정부에서 3조 규모로 예산 집행하겠다 그리고 임상실험에 대한 부분들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비를 인정한다는 등 그죠 혜택 등을 좀 주물해서 바이오 산업을 조금 육성하겠다는 정부가 의지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별 주가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안 좋은 부분은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 그리고 박스권 단기 박스권 중에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거래가 예전 거래에서 좀처럼 거래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이틀 동안은 기관외국인이 쌍거리로 던졌다 정한권에서 던졌다 당연히 정석적인 매매를 지금 기관외국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점이 깨지면 손절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 좋은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희망적인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 여기가 저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 여기를 지지한다면 그래도 단기간에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으니 그 부분이 상승적으로 예측한 대로 맞아 떨어지면 차익 실현 잘 하시고 만약에 반대 상황인 손절 라인을 이탈해 버리면 과감한 손절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일단 셀트리온으로 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 라는 부제를 가지고 방송해 봤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또 출근하시면서 방송 같이 또 참여해 주셨고 닥터케이도 밤새도록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닥터케이는 젠틀하지는 못합니다 B급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아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자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방송시간은 오전 8시 40분 그리고 일요일 오전 11시가 고정시간입니다 거의 거의 방송 펑크 낸 적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약속 어기는 사람 되기 싫거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고정이라고 해 놓아 버리면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 제가 아 잘못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그렇다면 고정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성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 대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8시 40분은 닥터케이가 방송하는 시간이더라 아침은 무조건 하고 오후에도 8시 40분 쯤에는 하더라 싶으시면 관심 가지고 들어오셔서 방송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구독하시고 모든 알림 수신 반드시 설정해 놓으시고요 유료 카톡 회원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 보시는 시간들 가져보시고요 셀트리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 방송했던 실시간 녹화되어 있는 부분들 날짜 들어가셔서 지금 당장 검색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 니 눈딱 암 닥터케이요 암 닥터케이요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